안녕하세요. 늘푸른 나나 부동산 금소장입니다. 다정동 택지 4억 5천, 장군면 봉안리 주택 7억 7천, 방곡동 택지 7억 최근 추가로 3건의 거래를 완료를 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연락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며 세종시 최고의 거래성사율 늘푸른 나나 부동산 금소장에게 연락주시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은동 단독주택지 최저가 급급매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지빌 타운하우스 단지에 있는 단독형 택지입니다. 남쪽으로 8m 도로를 끼고 있고 좋은 위치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세종시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은 외관은 최초 심의 받은 대로 건축해야 하며 대신에 내부는 자유롭게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지빌 타운하우스 단지는 총 46세대, 단독형 38세대, 연립형 8세대입니다. 기존 매매가 5억 9천에서 큰 폭으로 1억 2천 할인을 하셨습니다. 고은동에서 4억대 유일한 물건입니다. 분양면적 107.6평, 대지전용면적 76평입니다. 4억 7천이며 꼭 하실 분들은 마지막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참고용으로 신축주택 내부 사진을 첨부해드리니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골조는 목조주택으로 외관은 벽돌로 시공되는 단지입니다. 택지를 매입해서 개별적으로 시공사를 선정이 가능하며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외관입니다. 모던하고 화사한 외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택지 매물 위치에 건축 가능한 A타입과 동일하게 건축된 신축주택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평의 소형 필지지만 다락을 포함한 연면적이 72평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아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1층에 방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총 방이 4개가 가능하십니다. 2층에 채광이 좋은 가족실 겸 미니거실이 있고 간이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베큐나 음식을 드시고 치우시기 편하도록 아주 좋은 동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방은 통창으로 설계됐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3층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넓은 다락 공간과 탁 트인 테라스가 인상적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보다 내부의 공간 설계가 훌륭한 주택입니다.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건축비로 인해서 이제는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방법만이 주택으로 가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축주택과 동일하게 건축이 가능한 고운동 최저가 4억대 택지 관심이 가시면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